네 안녕하세요 빅뱅 태양입니다. 제 3회 인위의 V-Charts 어워드에서 제가 한국 부문 남자 가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. 너무 기쁩니다. 지난 2014년에 인위의 V-Charts에서 태양을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2015년에는 저희 빅뱅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계획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저와 저희 빅뱅 멤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위의 차이와 인위의 V-Charts에서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